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음식순위 TOP 15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한식 15개를 소개합니다. 1위 비빔밥 1위는 비빔밥이 차지했는데요. 비빔파, 비빔파, 비빔바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위 삼겹살, 삼겹살은 서양에서는 베이컨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삼겹살은 지방이 많아서 서양 사람들은 한국으로 전부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3위 삼계탕, 삼계탕은 북날마다 줄 서서 먹는 음식인데요. 일부 외국인들은 닭이 통째로 들어가서 다리를 위험하게 꼬고 있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위 떡볶이 일본에서 먹는 떡볶이는 거의 쌀떡인데요. 외국인들은 한국의 스파게티라고 좋아합니다. 5위 치즈미, 부침개 일본에서는 치즈미로 유명한데요. 일반 슈퍼에서도 냉동식품으로 팔 정도로 유명합니다. 6위 냉면 사실 한국에서 먹는 냉면도 있고 일본식 냉면, 모리오카 냉면도 있는데요. 요즘은 육삼 냉면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7위 김치찌개 7위는 김치찌개인데요. 일본인들은 매운 것을 잘 못 먹지만 한 번 맛을 들이면 중독된다고 합니다. 8위 치즈 핫도그 한때 치즈 핫도그가 일본에서 꽤 열풍을 불기도 했는데요. 명랑 핫도그 등 많은 브랜드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9위 김밥 가끔이긴 하지만 놀이맡기가 있어서 일본이랑 원조 시비가 붙기도 하는 녀석입니다. 하지만 놀이맡기는 단순한 재료만을 쓰고 김밥에는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 것이 틀립니다. 10위 불고기 일본에서는 푸르고기라고 부르는데요. 요즘은 뚝배기 불고기가 인기입니다. 11위 양념치킨 한국의 양념치킨은 양념 종류도 많고 새콤한 무도 요즘은 인기가 있습니다. 12위 간장게장 한국에서 비싼 편이지만 일본에 가면 두 배나 되는 느낌입니다. 일본 여성들은 간장게장을 좋아하지만 일부 매운 것을 좋아하는 여성들은 양념게장도 선호하죠. 13위 육회 일본에서는 육회라고 발음하는데 일본에서는 육회뿐만 아니라 산낙지도 인기가 있습니다. 14위 닭갈비 닭갈비는 한때 일본에서 돌풍이 불었었죠. 치즈 닭갈비를 먹고 싶어서 긴줄을 소원했습니다. 15위 라면 한국의 신라면 등의 봉지 라면과 컵라면 등이 정말 많이 팔렸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단순한 일본 라면보다 여러가지 맛의 소스가 있는 한국 라면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가격하 решил 가격하 Janeiro 가격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